비누 없이 물로 닦아 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오수경입니다. 요즘 우리는 마스크를 쓰자 손을 깨끗 씻자 하루에도 수없이 듣고 있는 소리죠. 그런데 왜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닦으라고 할까요? 10초만 닦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비누 없이 그냥 닦으면 안 될까요? 저는 오늘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왜 비누로 손을 닦아야 되는지 중요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손 닦는 방법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실험은 간단히 물과 기름을 사용하여 비누의 효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물 위에다가 기름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완전 이렇게 분리가 됐죠? 이때 핸드워시 액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저어줍니다. 와 기름청이 없어졌죠? 지방이 완전 분해됐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비누는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시면 단백질 부분과 지방층으로 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빨간 껍데기가 지방이라고 합니다. 비누 분자는 이 지방층과 반응하여 보호막을 깨트리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비누를 사용하여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해체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손에다가 이렇게 로션을 발라요. 바이러스가 손에 다 묻은 거죠?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묻었고 문고리에서 묻었고 지하철 타서 묻었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있습니다. 비누 없이 물로 닦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대로 붙어있죠? 보이시나요? 다시 닦아보겠습니다. 10초 동안 1,2,3,4,5,6,6,7,8,5,6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다 붙어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닦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닐로를 가지고 손바닥을 이렇게 닦습니다. 다음엔 손등과 깍지를 껴서 이렇게 사이를 닦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깍지를 껴서 닦습니다. 다음엔 손톱에 있는 바이러스 균을 이렇게 문질러서 닦습니다. 가장 안 닦이는 부분이 엄지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엄지 부분을 이렇게 닦아내고요. 마지막으로 손목을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바이러스하고 비누하고 분해되는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닦은 다음에 마무리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서 닦아내요. 와우! 싹 없어졌습니다. 와우! 오늘 동영상으로 통해 올바른 손 닦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중요한 건 골고루 손을 닦는 것과 비누와 바이러스가 만났을 때 분해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가족 모두 아프시지 말고 매일매일 건강하신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